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번까지 7번째 연속으로 동결한 건데 한다는 판단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거의 99%, 100% 동결을 예측을 했었고요. 예상대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가령 현재 물가만 놓고 보면 물가 상승률, 오히려 전망치를 높였거든요. 하고 아직까지도 잡혔다고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만 놓고 보면 올려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역설적인 측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그냥 1.4%로 동결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2.1%로 낮췄거든요. 수정 경제 전망을 했다고요? 수정,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을 낮췄다는 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하니까 이건 또 금리 인하 요인이 또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하죠. 가계부채를 놓고 보면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최근에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려야 할 텐데 또 올려놓으면 지금 소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원리금 갚다가 소비 또 못하잖아요. 소비 회복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동결일 밖에는 없다. 그런 판단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오늘 아까 끝나고 기자회견을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6개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 6개월이면 그러면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뉘앙스는 그것보다 훨씬 뒤까지 금리를 낮출 생각은 없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5%의 한국은행은 나름 긴축 금리라고 보고 있는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가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오히려 금리를 올릴 추가 인상 가능성의 의견을 내놨다라고 해서 세간에서 한국은행은 언제 금리 내려, 언제 금리 인하야 이런 가능성은 일단은 완전히 일축했고 오히려 인상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정 경제 전망이요.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전망을 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 내년은 2%하니까 그나마 낮은 것 같다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4%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지금 2%가 넘는 이런 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대비 지금 한국은행은 내년에 올랐는데도 2.1%로 1%로 오히려 2.2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내년도 우리가 그리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경기 반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전망치를 또 낮췄는가 봤습니다. 수출이라든가 설비 투자 쪽은 나름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도 찍었고 수출도 우리가 직전에 한 석 달 전, 뭐 10몇 개월, 15개월 연속 적자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상황은 일단은 벗어났다고 봤는데 한국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입니다. 지금 내수 회복, 내수 경기가 꿈틀대지도 않는다. 회복 모멘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약간 수출과 다르게 나쁘다가 갑자기 한 번에 팍 좋아지지 않거든요. 추세를 그리면서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런 소비 회복의 모멘텀이 매우 낮아서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더 하향 조정을 했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어떤 불확실성이냐. 국제 유가가 일단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제 정세가 지금 한참도 모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이번에 또 인제 협상도 또 삐걱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다시 튀어오르면 물가 오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를 다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니까 이 불확실성. 또 하나가 우리와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 경제가 상당한 불확실성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들. 이 밖에도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세계 곳곳에 있는 중국 대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불확실성들이 내년에도 2024년에도 여전하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동결 기조. 이게 올렸으면 올렸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한동안은. 그렇게 봤을 때 금리 동결이 앞으로도 이어지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추고 내수가 위험해 내수 회복이 잘 안 되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맞는데 앞서 이런 딜레마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영향력이. 약해졌죠.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할 때도 우리나라 국고채, 은행채는 차라리 10년, 미국의 10년 물 금리를 보면서 움직이는 또 이런 묘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결하고 인상하고 이런 우리의 통화 정책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의 시장 금리, 채권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미국의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고 요즘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통화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미국의 정책을 좀 볼게요. 그래야 될 것 같죠. 미국에서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이걸 보면 굉장히 왜 이러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달 반, 두 달 전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 접어라 하고 금리 인하는 내년 말, 2024년 정말 하반기 말에 한 번 할 거 말까야. 그러니까 피벗이라고 하죠.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 이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뉴욕 증시와 미국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를 거의 내년에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그 시기도 내년 말이 아니고요. 내년 여름도 아니고요. 지금 1분기,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정도로 갑자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높아져서 지금 페드워치가 내년 3월 금리 인하가 45%까지 전망치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리거가 됐던 것은 미국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잖아요. 매파 같은 경우에는 물가 잡는 게 중요해. 빨리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자. 비둘기파는 경기가 중요해. 금리 인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매파의 대표적인 인사 중에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연준 이사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금리 이거 더 올려야 돼. 물가 잡으려면 더 올려야 돼. 이런 말만 하던 분이 이틀 전에 갑자기 지금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다. 된 것 같아, 이제.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이제 물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맨날 이분은 경기가 화랑이야, 고용이 너무 뜨거워서 금리 올려야 돼. 이런 분이 이제 서서히 좀 경기가 식어가는 것 같아. 미국도요. 그럼 이렇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인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비둘기파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니 했는데. 매파. 매파. 맞습니다. 그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고점을 찍었나라는 전망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이나 금리이나 쑥떡쑥떡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표적으로 확인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30일 밤에 발표되는 PC 물가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이걸 하나 봐야 하고 저는 이거는 그냥 떨어졌을 것 같아요. 3.7에서 3.5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 연준이 본다는 근원 PC, 이것보다도 다음 달 초, 12월 초에 나오는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매달 고용이 무너지나, 고용이 무너지나 했는데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았잖아요. 그런데 크루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런 이야기까지 한 와중에 12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꺾이냐 안 꺾이냐.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는데 여전히 뜨겁네. 그러면 또 난리 납니다. 또 금리 인하는 일축되고 또 당장 그 다다음 주에 있을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정말로 고용이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특히 신규 취업자 수라든가 또 하나 많이 보는 게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확 떨어지게 된다면 아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더 빨리 반영합니다. 그럼 시장이 누구냐.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지금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4.95%를 가다가 4.2까지 지금 급하게 내려왔어요, 현재 분위기에서. 그런데 이러다가 만에 하나 경제 지표 여전히 좋은데 하면 또 다시 4.4, 4.5로 가겠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 미국 고용 시장이 이제 꺾이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더 밑으로 내리 꽂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이 영향력이 있는데 왜냐.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은행채, 국고채도. 다 떨어지겠죠. 한국은행을 잘 안 봐요. 미국을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쇄적으로 떨어지면. 그런데 이게 또 웃지도 울지도 못할 것이 주식하는 입장에서도 좋겠지만 부동산도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는 이슈거든요. 그러나 현재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보면 주담대 금리가 또 3% 초반으로 떨어지면 또 영끌족들 또 대출 수요하고 가계부채 또 늘어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현재 당국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지금 보면 하나가 투리거입니다.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거기서부터 쭉 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 국면으로 미국이 접어들게 되면 우리 역량은 어떻게 봤죠, 우리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실은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미국의 채권 금리와 달러가 거의 연동을 해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도 같이 약세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화 강세가 되는 거겠죠. 일단 원화 강세 국면이 나오면 가장 좋아하는 건 자산 시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주식 시장이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 약세, 달러 약세, 달러 약세를 원화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10년물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투자, 채권 가격은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채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또 숨통을 트이면서 좋아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지금까지의 모습을 좀 보면 달러 약세가 아직은 달러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가 되냐, 마냐 여기에 와중인데 금이, 금이 먼저 치고 지금. 왜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는 거예요? 금은 현재까지를 놓고 보면 달러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어제 제이피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국가 부채, 33조 달러입니다. 4경원이 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권위, 달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미국 경제, 저렇게 빚 많은 나라가 달러?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빠르게 빠르게 금을 찾게 되는. 실은 금이 실질적으로 1971년 금태환 제도가 깨지기 전까지는 금이 돈이었죠. 그때는 달러도 금으로 다 교환이 될 수 있는 금태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미국, 달러 그러면서 금을 찾게 되면서 지금 금값이 6개월의 최대치를 또 찍게 됐는데 재미있는 건 비트코인도 지금 같이 날, 코인도 같이 가요. 그래요? 이게 평론가님,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니, 그래서 정작 이제 궁금해하실 것들은. 그래서 금값 앞으로 오를 거야, 내가 투자해야 돼, 사야 돼, 뭐 이런 거? 좀 실질적인 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빨리 움직였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실질적으로 나올 때는 금도 물론 오르겠지만 금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더디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러 약세라는 건 우리 원달러 환율을 치면 한 1240원은 깨져줘야 12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는 정도의 달러 약세라면 오히려 코스피가 주식이 더 반응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금은 먼저 마음이 올랐다는 쪽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에 투자하면. 하고 금 자체가 대안 투자니까 그 금 가지고 팔자 고치겠다는 것보다는 한 15%, 20% 자산의.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